안녕하세요 성우 육묘장입니다. 여기는 가지를 심었는데 긴 것도 심고 또 짧은 가지도 심었습니다. 여기는 두 군데를 심어서 오지를 못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제 요거 몇 개를 땄어야 되는데 안 따가지고 가지가 새서 많이 컸습니다. 요거는 짧은 가지인데 이거는 긴 가지 마냥 생각하시고 안 따고 길게 놔두면 안됩니다. 어릴 때 딱딱 따시면 팩에도 들어가기 좋고 또 조생중이라 빨리도 열리고 가지가 또 검고 그래서 좋습니다. 긴 가지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짧은 가지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선택하셔서 심으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는 지금 너무 안 따가지고 이제 굵고 이제 가지가 샜는데 적당히 컸을 때 딱 따시면 아주 반질 반질하고 색깔도 좋고 연하고 좋습니다. 요쪽에는 이제 긴 가지도 심어봤는데 긴 가지는 이제 가늘은 가늘은 긴데 요것도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출하를 할 때 관리를 잘못하면 꼬부러들고 그러면 불량과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. 저도 가지 농사 지을 때 옛날에는 다 미끈이 가지 천하대장 긴 것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요런 짧은 가지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. 마트에 가보면 요 짧은 가지를 팩에다가 예쁘게 넣어서 포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요 긴 가지도 가지가 이제 기르니까 관리를 좀 잘못해도 짧지 않고 쭉쭉 빠지는 것 같고 그래서 좋은데 요거는 이제 심으시는 분이 선택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밭에 왔다가 가지가 미쳐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따지 않아가지고 새서 가지는 꼭 제때 제때 잘 따서 드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가지가 이제 새면은 속에 씨가 엿물고 그러면 맛이 덜하니까 적당히 컸을 때 밭에 가실 때마다 따시기 바랍니다. 자주 밭에를 못 가시면 조금 어린 것까지 싹 따시면 보통 한 3,4일 정도 클 수도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가지는 그리고 거름이 떨어지면 가지가 꼬부러들고 가지가 빨리 새니까 꼭 테잎이라든지 비루를 옆에 놓으시고 이제 한 일주일 10일 간격으로 조금씩 주시면은 가지가 봄부터 서류 올 때까지 잘 따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